이건 미나리입니다. 미나리가 물에서만 자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물에 있는 미나리의 뿌리를 잘라서 조금씩 번식을 시켜서 지금은 물이 하나도 없이 밭에서만 키우고 있어요. 그런데 물에보다는 좀 더디지만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잘 자르고 있습니다. 밭에서 자란 미나리가 그렇게 길게 자라진 않지만 향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아주 촘촘하게 심어서 여기는 잡초가 나올 틈이 없이 미나리들로 꽉 차 있습니다.